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이 3천여 명의 추모인파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종단 화합과 승단의 청정 가풍을 이끌었던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사부대중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광주비비에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큰 스님 후 복구를 모신 연화대 거와 순간 불꽃이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한참을 타오른 불이 잦아들고 형체가 바람을 타고 연기와 함께 흩어지자 사부대중은 합장으로 마지막을 배웅합니다. 조계산 산자락이 하렴 없는 연불 소리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비를 통해 육신의 옷을 벗은 스님이 사바세계를 떠나 홀로 청토로 향하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추석차인 송광사 3일함에서 원적에 든 조계총림방장 보성스님의 다비식은 송광사 다비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송광사에는 큰 스님 후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한 스님과 불자 등 추모객이 전국에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상해에 모셔진 스님 후 복구가 만장을 앞세우고 타비장으로 향할 때는 나무 아미타부를 염송하는 이윤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연결식은 오전 10시 송광사 경례 대웅전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제 육신은 낡은 옷을 버리듯 데려 놓았으나 주인옹은 여시 임의 자제하니 어찌 사발을 등지고 정멸에 들었다 하려. 정무원장 원행스님은 주도사를 통해 큰 스님의 수행과 삶은 저희들 가슴 깊이 남고 조계총림 사문위에 올라 후악드루 만행길을 환히 비출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우리 종도들은 오직 화합하고 혁신하며 종문을 일신하여 미래 불교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범일당 보성 대종사님이시여 정멸 유락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속한 사바하시여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주소서. 연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미스님을 비롯해 명예원로원 명선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의장 범일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계원장 지홍스님, 백양사방장 지선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성스님의 49제는 오는 24일 송광사에서 초제를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봉행될 예정입니다. 미혹한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짊어진 채 큰 울림을 전하고 떠난 스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을 맡긴 채 결국 한 줌의 죄로 정멸해들었습니다.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고맙습니다.